사전 점검하세요 해가지고 왔는데 봉사 하나도 안 돼 있고 근데 또 입주는 2주 있다 시킨다고 그러고 일방적인 통보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여서 마루, 문,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굉장히 신뢰를 했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이죠. 이달 중순 입주가 예정된 경기도의 한 신축 아파트 사전 점검 현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방문했던 사전 점검 현장은 경악 그 자체였는데요. 입주 예정자들이 직접 촬영해 제보한 사진들입니다. 가구 내 부엌과 거실은 도배조차 끝나지 않았고 창문이 빠져 있거나 깨진 상태입니다. 최근 크게 논란이 됐었던 인부는 꼭꼭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아예 벽에 칠해져 있습니다. 조경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단지 한보판에 덩그러니 방치돼 있습니다. 심지어 행사장 입구를 가리키는 푯말 근처로 불삭기가 지나다니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단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들어서는 진접 3부 르네상스 더 퍼스트인데요. 시공사는 3부 토건으로 정가구 59제곱미터, 지해 3층에서 지상 27층, 세계동 총 348가구로 지어집니다. 2022년 분양 당시 분양가가 3억 원 이하로 책정되며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았던 단지입니다. 분양 당시 계획은 2022년 9월 입주였습니다. 하지만 3부 토건육은 입주 두 달 전 공사 중 크레인 사고로 인해 입주 시기를 4개월 늦춰달라 입주 예정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지연에 따른 보상과 올해 1월 18일 입주를 약속받게 됩니다. 이후 사전 점검 기간은 지난달인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로 공지됐습니다. 개정된 주택법상 시공사는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45일 이상의 입주 지정 기간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최소 입주 45일 전에 사전 점검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입주자들에게 또 한 번의 기다림이 찾아오게 됩니다. 입주에 이어 사전 점검도 연기된 것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됐다는 이유였습니다. 기존 16일에서 2주 뒤인 30일부터 사흘간으로 입주까지 2주가량 남은 시점에 사전 점검이 진행된 겁니다. 사전 점검을 갔는데 레드카펫 깔아놓고 안내를 해주시고 이러는데 저희는 그냥 마치 장례식장에 온 느낌처럼 그렇게 사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마을, 문,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굉장히 신뢰를 했었거든요. 정말 튼튼하게 잘 지어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이죠. 사전 점검 현장을 방문했던 입주 예정자들은 1월에 입주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주정입니다. 설령 완공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실공사 우려에 입주가 망설여진다고 하는데요. 시공사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공사는 예정대로 입주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사고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두 달 좀 넘게 중단됐었어요. 막판에 허물연대 파업도 끼고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된 상태에서 하고 사전 검은 두 번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생기면 저희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데 작업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취재차 단지를 방문했던 5일 현장입니다. 사전 점검 당시 사진과 비교하면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아직 흙먼지가 가득한 모습인데요. 이곳이 단지 정문입니다. 단지까지 길게 이어지는 다리가 생길 계획입니다만 아직 제대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달 입주를 앞둔 아파트라고는 볼 수 없을 만한 상황입니다. 진접 3부 르네상스 더 퍼스트의 2차 사전 점검은 10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다른 입주 예정자는 일방적인 통보만 받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45일도 안 맞췄을 뿐더러 사전 점검 하세요 해가지고 왔는데 공사 하나도 안 돼 있고 근데 또 입주는 2주 이따 시킨다고 그러고 일방적인 통보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여서 일단 남양주시청에 너네 중복 내지 마라 이렇게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상태고 남양주시청 측은 해당 민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땅직구와의 통화에서 공사가 완료되고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야 중공 승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면서 중공 승인은 감리자 확인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현재 담당 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며 지속적으로 공사 상태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산부토건 측은 입주 예정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했지만 아직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부터 2년, 그 후 4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던 입주자들 누구보다 새해 새집에서의 삶을 기대했을 텐데요. 이분들이 예정된 날짜에 안전한 새집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땅직구도 응원하겠습니다.